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아입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할 때 집을 샀던 분들이 현재 고금리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에서 또 일부죠. 일부가 지금 주식을 사서는 안 될 때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주식 매수를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정시에서 랠리라고 하죠. 상승장이 펼쳐졌지만 이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등한시한 투자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이제 주가가 지금 오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이놀리틱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한 분 말씀이 미국의 연방은행 정책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계속 가시화되고 경기 침체가 상당히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가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주택이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팅한 거 아닙니까 주식 가격을 보니까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인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1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의 주가가 지금 한 60불대 수준에서 70불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상승장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딱 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이 오르는 랠리는 1월 계절 효과와 12월 공매도를 쇼트 커블링 환면수가 맞불려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15%가량 하락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5%까지 상승했다. 이 사람은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 실적은 예상보다 나쁠 것이고 그리고 마진율은 더 떨어질 것인데 투자자들이 미국의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말라 주식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 갓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주식장에 지금 주식을 사서 모으는 사람은 경기침차가 깊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훨씬 더 숨고르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주식이지 않습니까 언제 살 건가 언제 팔 것인가 저는 주식의 유튜브 채널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연걸의 꿈은 박살났다 3년 사이에 9억 원 뛴 헬리오시티의 8억 겁나 금리가 오르는데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마포 용산도 미분양 1년 만에 17배 급증 전국의 3분의 1 미분양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어쩌면 금융 리스까지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미분양됐고 일부 지방에서는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광대에서 개최됐던 그런 토론에서 나온 부동산 경제 위기 현황과 대응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업가들도 땅을 매입하고 경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을 건데 이렇게 안 팔리게 되면 건설업이라는 것이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에 돈이 묶이게 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참 남일이지만 가슴에 참 알랄랄하는 거죠 한참 여러분들 집값이 오를 때 서울에서 일본 경제신문 지국장을 지냈던 분이 일본이 재판이 되는 것 같다 자기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기 전에 집을 샀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집값에 차인 만큼을 지불했다 그것이 일본의 버벌분계에 보통 시민들이 치른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00원에 샀는데 그게 예를 들면 6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40원 정도 차익을 치루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뭐죠 특히 부동산 리즈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개 한 1년 전에 비해서 50% 정도까지 다 가격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지만 그 언젠가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50% 정도 추락하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주택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동아일보를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 현황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이게 이제 조금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6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쉬웠으면 6만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6만 채가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댕도 부담이지만 돈을 빌려 지은 건설업체들도 엄청나게 문제죠 전문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는 미분양 6만 5천 가구를 마지넛으로 봤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서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5만 7천 채니까 곧 넘어서겠네요 10월 달에 3만 9천 채니까 사람이 안 사잖아요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미분양이 월평균 13% 증가했는데 이 속도를 유지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10만 가까이 증가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물론 업계에 계신 분이지만 신용산 한국금융연구원 선입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익스포이저 위험 노출의 규모는 지난해 9월 말에 163조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측이 투자한 중소저축은행이나 캡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참 문제네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법 교수는 건설부에 차관도 지내셨고 오랫동안 이 분야를 관심 있게 보시는데 특히 고금리 충격이 크다고 그러네요 금리가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 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금리 극복한 인상으로 부동산발 경제기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학계하고 그다음에 관계 업계를 잘 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논평을 하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인 거죠 그럼 금리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미국의 정시도 1월 달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좀 완화할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jp 모가 내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은 5%의 브레이크를 클 거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땐 그렇지 않다 이야기죠 현재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6% 정도까지 금리가 올릴 것으로 본다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워낙 코로나19 동안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고금리 정책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금리가 독점적인 부동산 가격을 경성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그게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0.07포인트 오를 때 수도권의 실거리 아파트 가격은 1.5% 하러 간다 금리 상승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대 30% 가까이 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이미 정점 대비 25% 가까이 하러 간 것을 고려하면 집값은 추가로 내릴 수 있다 미국 정시를 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추가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대출을 지고 그 다음에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각자가 이제 알아가지고 좀 싸게 내놓을 건지 아니면 버틸 것인지 금리 부담이라는 것이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금리 부담한다는 거다 금리가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면 비용이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고 나라 차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지만 참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논평을 하다 보면 현명하지 못하면 자기도 고생하지만 식솔들이 이끌고 있는 가장들도 고생하고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생을 시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